여긴 먹으래요 천천히 하래요 진짜요? 네, 쉬면서 먹어 여기 안에 뭐 있나? 뭐야 뭐 있어? 잘 먹겠습니다 진짜 먹어 내가 중간에 뭐 있을 것 같아 없다 아, 안에 뭐 있다고 한창 예민할 때죠 무엇도 믿을 수 없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케이크부터 파헤쳤던 것 같아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나 묻어줘 맛있다 맛있어 너무 좋아요 근데 원래 감절줄이 이렇게 케이크도 주고 그래 머리도 못 막힐 거 몰도 주고 근데 감절줄이 첫 경험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재밌어 뭐가 제일 어려웠어 그거 언니 그거 뭐예요? 아까 그 묶은 거 아, 뱀그릇, 알파벳 그냥 그거 90? 140? 응, 맞아, 묶음도 묶음도 나는 그 첫 번째 그 책 그냥 그거를 준비하는 거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다 묶었네 처음 시작 응,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구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을지 어, 내가 잘 먹었습니다 아, 일합시다 핸님이 여기 들어온다고? 심심하실 수도 있잖아 포즈 포사이든 이거 케이크 다 먹어야 나오지 않을까? 야야야 야야 됐어 아, park 알파들 알파들 아, 그냥